김여정이죠. 개발. 김여정이로 볼 게 뭐가 있냐? 남자였으면 지금 김정은 옆에 못 붙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지랄이고 얘는 우리나라에 너무 와서도 안 되고 와서도 안 되고 오지도 않은 애야. 김여정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왜 자꾸 나한테 정치 좀 물어봐. 그러면 작가님 그분 생각해 주세요. 내가 정확한 생년월일 안 보니까. 자, 쿠야라보소이 다 이쁘게 보아 달랍니다. 삼천돈원님 전진진품 같은 신령님. 다 철학같은 인신님들 하예 받으셔서 오늘은 다 이렇게 김신원가중이라 하옵니다. 입에 작물세를 채우시고 오른연검으로 연검자랑하게 도와달라는 정정이라 하옵니다. 잔오픈신령님의 온오픈신령님. 청학신당으로 열두신령님들 하예 받으셔서 다 오늘은 다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이 되시나요. 우리 김신원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라 하옵니다. 요번 총선에 당선이 됐다 하옵니다. 다 기자 눈으로 보여주시고 키로 들려주시고. 우리 작가님 그분 생각하고 계세요. 사진을 보든 뭘 하든. 다 오늘은 다 이렇게 우리 다 기자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화경으로 보여달랍니다. 청취밥을 먹는 게 맞다. 우리 다 이렇게 김신원 기주가 청취밥을 먹는 것도 맞고 잠시 잠깐의 20대 때가 될까. 다 내놔라 내 땅을 버리고 외국 나들이를 가야 되고 다 머리에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유학을 갔었는지 어쩐는지.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작가님아 갑자기 나왔다고 하는데 얘는 준비되어 있는 애야. 준비가 돼 있었어. 세상 없어도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랏밥을 먹어라 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맞아 안 맞아? 준비가 돼 있는 애. 세상 없어도 부모의 복이 있다. 내가. 내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죄송해요. 올해 청쇄에 나오셨어요? 네. 이 사람은 올해 청쇄에 나온 거면 늦은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나랏밥을 먹어라. 나랏밥을 먹어라.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나랏줄을 잡고 태어났어요. 세상 없어도 우리 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전라도 쪽에서 당선됐다 그랬죠. 그러면 얘 아버지가 지금 나랏밥 먹고 있죠. 혼자의 힘으로 키워지는 사주가 아니라 작가님 말씀을 따로 주면 극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절대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때부터 얘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한나라의 중심 아닌 중심이 되라. 1인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3인자 자리는 갈 수 있다. 내가 항상 거기서 누군가를 보필해라. 내가 버겁다. 버거울 정도로 지금 큰 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큰 짐을 갖고 있어라. 내가 큰 태양하고 같이 움직이라는 형국이지 갑자기 태어나와서 올해 총선에 됐다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 없어도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천인가 만인간 앞에 나서라. 우리 할머니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갑자기 나왔겠어. 그리고 그냥 정치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은 주력에 형제, 일신, 부모 태어날 때부터 얘는 나라에서 나랏밥을 먹어라 태어난 게 아니라 내 나라의 내 중심에서 태어난 애예요. 내 나라 속에서 태어났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태어나듯이 그런 아이예요. 다만 일인자로는 술 쏘기는 힘들다. 얘가 한국 사람인 건 맞죠? 밤 걸쳐서 있죠. 이북에서 넘어왔어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지금 여기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거는 태양원가 그 사람이잖아. 태양원가 왜 서울 어디에선가 그분 말고 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또 있다고? 얘가 이북에서 왜 넘어오니? 봐봐. 이북에서 왜 넘어와? 얘는 넘어올 이유가 없어. 그리고 넘어와서도 안 되고 이 사람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주일 수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지랄이고 얘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도 안 되고 와서도 안 되고 오지도 않은 애야. 자꾸 거짓말할래? 나 진짜 이거 안 찍을 거야. 한국 사람이긴 맞는데. 한국 사람은 맞아요. 외국인은 아니에요. 예예. 에이씨.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씨입니다. 하다 하다 진짜 별걸 다 울고 먹고 앉아있네. 1인자는 될 수 없다. 김여정 이를 볼 게 뭐가 있니. 남자였으면 달랐을까요? 응. 남자였으면 지금 김정은 옆에 못 붙어있어요. 김정은이 애틋하게 생각하는 동생이에요. 모르겠어. 부모하고도 많이 떨어져서 있었다. 물론 김정은 옆에 있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둘이 그래도 있었던 시간이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았고. 윤형규 그럴 때 같이 많이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동생이고 여동생이기 때문에 옆에 둔 거지. 만약에 남자 동생이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얘는 정치를 한다 안 한다의 그게 아니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예요. 그러나 제 점사로는 1인자는 될 수 없다. 선생님 너무 화내서 질문 못하겠어요. 김정은이한테 명이 짧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명이 짧다 해도 김여정이한테 세습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중심이 낫두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약간 허수아비는 될 수 있으나 1인자는 안 보여요. 1인자는 안 보여요. 왜 결혼도 했네. 네 했어요. 선생님 이거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달리는 앞을 가장한 댓글이 있는데 그게 뭐야? 생년월일만 가지고 어떻게 맞추냐 말이 되냐 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시지만 팬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정말 나한테 내가 이걸 그만 찍고 싶을 때가 많거든 내가 대표님한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도 기도가 부족하면 신령님의 공수를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게 맞다는 아닌데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안 좋은 건 아니더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 다름이지 틀리면 아니거든 자기 생각대로에 우리가 공수를 주면 이 선생님 잘해요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앞으로는 애교로 받아들이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빈필름에서 그래도 김정은이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걸로 받고 사연을 받아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래 또 우리를 영상을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바쁜 시간 내서 찍는데 이쁘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점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생년월일 안 물어봐요. 성 안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년월일도 안 물어보고 점사를 보시나요? 스피커폰을 대요. 전화점사인 경우는. 스피커폰으로 해서 할머니 앞에서 신당에서 봐요. 목소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님들한테 항상 그랬잖아. 그분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생년월일만 주면 그 생년월일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명리 철학을 한 개도 안 배워서 몰라요. 사주피를 못 한단 말이야. 생년월일 하나도 없긴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그래서 무슨 뜻이 무슨 뜻이 이제 12지 있잖아. 자축인명 그거 외워놓는데 무당되고 3년 걸렸어. 그래서 내가 항상 민필님 오면 대표님이나 작가님들한테 뭐라 그래. 생각해달라잖아. 통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전화점사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듣잖아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나오는 거고. 기가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무엇을 찍으려고 해서 왔는지 아마 신령님들이 아니까 안소가 넘어가게 해주지 않을까. 작가님들 말을 들으면 연예인 쪽으로 막 보다 하면 허튼공서가 나가니까 그냥 신령님을 믿고 나오는 대로 일단 편집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틀리면 나오는 대로 일단 얘기를 하죠. 그런 약간의 눈치 싸움은 사실은 있어요. 그것까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안 알려줍니다. 날로 진화를 해서 이렇게 작가님들도 다른 분들을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